교수님 원탭 노우 유어 플레이스 매거트 매거트 급한대로 콤보로 쓰고요 죽고 교수님이랑 한판 놀아야되는데 맵이 너무 좁네 좌스카이 좋았구요 밟고 슈 돌 로하 투 밟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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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네 괜찮아요 무엇 밟고 나이스 아니다 초스카 있었자노 슈 돌 실패 아 좀 늦었나 죽고 아까 분껏맞고 웬폴드 리테일 했었어야 했는데 슬프네요 꽝 나이스 엽가드 안되고 제 반격 입력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격기 쓰셨어도 제가 이겼어요 나이스 차스카이 시작이 좋아요 꽝 나이스 밟고 안되고 아니다 아하 아니다 이 교수님아 로하 있었는데 그래도 안됐겠지만 포거 쓰셨네요 무엇 포스리가 확정 횡신 횡신 으아 플렉싱 3타로 급파이 예아 정신 못차리실때 후타 끝내야 돼요 호밍기 샷 안나가죠 어? 아니 왜 양잡기 실패했지만 괜찮아요 A양 카운터 무엇 망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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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늦었 아아악 늦었어 늦었어 나이스 카운터 슈돌 푸싱 안되고요 원 슈돌 노우 죄송합니다 병력장 벽광 진군 철산고 아프죠 베리베리 아픕니다 슈돌 썼는데 안나가네 와구를 어떻게든 클리어를 해야되는데 어 왜 아니야 자체는 두뒤 진군 나이스 로하 광 반대로 쌍구 확장 노우 죽고 뭐냐 이게 게임이었나 아 게임 아니었지 음 맞아맞아맞아 착각할뻔했네 차갈뻔했네 괜찮아요 리플렉보단 게임같아요 물음표 슈돌 와구 어 초스카이 붕권 뭐 이런거 다있죠 원 왠아파 딴센 슈돌 횡신초 스카이 썼는데 왜 안나간냐 노우 쌍구 확정 슈돌 나이스 어퍼 좋았구요 백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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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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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고 이게 게임이냐 nos 죽고 사망 사망 화단 원투, 차스카 업퍼 좋았고요 볼리프레임 싸움 잘했네요 빠밤, 개, 투, 슈, 돌 땡! 안 돼요 교수님 뭔진 몰라도 아무튼 아닌 굿바이 호밍기 좋았고요 양잡 실패 죄송합니다, 차스카 나이스 엘캔 따닥 샤프 안 맞아서 다행이고요 벽이네, 예조 오른잡기 램플라가 확정 호밍기 발목 아니, 저걸 흘려 죽고 빰빰 펴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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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군 어, 사운드 또 이상해? 기합 소리 안 들려요 사운드 다 꺼짐 무엇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야 사운드 되게 꺼짐 응 아니 갑자기 집중 안 되잖아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노오오오 병역장 사망 음 음 저는 지금 사운드 안 들리는데,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? 음 음, 근데 저는 지금 사운드 꺼졌습니다 제 스피커에선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펴펴 페밍기 페밍기 펩퍼스 좋아요 그래 그래 사스카 실패 아프다 우아아 똑같은 피자노 웟 으야아 발목 투뽀 사스카 플래싱 3타로 굿바이 예아 병역장은 잘 막았네요 나이스 슈우돌 콜 대시 밟고요 좌스카이 원투 풀투 나이스 방금 잘했다 샤프 슈우돌 샤프 병역장 웟 굿바이 파이 공디 팡팡 예아 호밍기 투포 안되고요 원투 풀 방금 카운터 슈우돌 로하투 발 꼭 안되네 이럴수가 슈우돌 어퍼 좋았고요 아니야 아니야 삐 병역장 횡신병역장 무엇 죽고 그냥 병역장 쓰셨으면 막았으면 돼 아깝죠 저걸 어떻게 막아 이 괴물아 역시 교수님 다르다 그죠 역걸이 잘못됐네 슬프자노 완전 슬프자노 헐 헐 거기서 쌍부 뭐하 죽고 저걸 어떻게 흘리셨지 헐 진짜 잘 흘린다 대박 죽고 병역 안녕 진군 죽고 죽고 짠손 죽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 맘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짱 붕권 가드백만 없어져도 화랑 이렇게 아 폴이 이렇게 개캐 소리는 안 들텐데 흫 승단 이렇게 나만두고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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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팩타스 좋아요 실패 로하 에이앙 쌍북 아니네 밝기 오케이 에이 음 빨리 쉬어요 교수님 진짜 훌륭하신 플레이어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죠 죄송합니다 나이스 원투풀 찍기 좋았구요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로하 풀꽝 파스카 뭐죠? 왜 손꼬이지? 왜 내 정지 무엇? 헐 헐 죽을 뻔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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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너를 아 진짜 저 그러면 내 정지 왜 이러면 아여지 이리에 한손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어디에 니가 꼭 필요한데 음 베이베 베이베 내 사랑아 이런 뇌정지만 한 번 덜 왔었어도 이게 안 난다 슬프죠 에어레이드 3타 샤스카 하단 카운터 대쉬 대쉬 로하 투 빰 빰 교수님 특유의 비가 나오고 있죠 오케이 노래 불러서 진듯 인정 음 왜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절 두고 가시나 내 정지 좀 그만 와라 음 데빌 화랑님 천원 훈논 감사합니다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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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포 어터 얻О 원투 핵파크스 좋아요 안 되고 노 thriller 망했어요 짜증창 하단 램플 나이센 이거 잘하면은 끝나면 아직 나이스 데뷔화라이닝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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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데스 역승나 만원 미션 받았네요 헐 병역장 포스리 실패 잡기 잘 풀어요 응 아니야 이 교신님아 노우 한손 슈 돌 나이스 용포 원투 따다 죽고 응 만원은 못 받을 것 같네요 아 매크로에는 매크로 쓰시네 네 제가 무슨 매크로 쓰고있죠 매크로 같은거 안쓰고있어요 슈 돌 나이스 기상기 진짜 떰다 따단 호밍기 슈 슈 돌 슈 돌 썼으면 방금 이겼잖아 저까지 끝나 끌고 간 다음에 다 끝났잖아 안녕 안녕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요 저 선생님 선생님 원투 톡파스 좋아요 로하 꽝 빰 톡 빠밤 빰 굿바이 후반 바다 굿바이 안녕 폴스 다행이다행 사운드가 안들려서 게임이 진짜 심심해졌어요. 갑자기 종이야 제가 뭘 하려고 하기 전에 조팸해야 됩니다 아무튼 뭘 하게 두면 안됨 소리없이 게임을 네 지금 하고 있죠 헐? 마이너스 13 원투 풀 병력장 원투 플라 찍기 잘 들어갔고요 네 부르셔서 컴버 드랍됐죠 괜찮아요 게 투 셋 오케이 굿바이 라운드 투 파이트 혹시 누적돼서 가드 후 기술 나가는건 키보드만 그런게 아니고 스틱도 그래요 맞아요 슈 돌 푸싱 안되구요 짠발 죄송합니다 저거 어퍼를 어떻게하나 저기 탑 죽고 제가 놓친다 ап 파이트 원투 원투 풀 노우 자체로 후딜 슈 도 헐 좋았구요 원투 플래싱 꽝 좋았구요 여기서 양잡기 안되네 헐 2타까지 쓰실 줄은 몰랐는데 거기서 2타 쓰시면 안되는거 아니에요 교수님 교수님 굿바이 에이양 그래 좋았네 오 실패 슈돌 원투 따닥 소드 실패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라 쌍부 확정 짠손 죽고 하단 죄송합니다 아 가드했는데 슈돌 헐 저게 이렇게 되나 죽고 넣 mereka k b p b 파이팅맨 크로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역시 교수님 샀다 그죠 오른잡기 안되구요 이걸 왜 안주시지 이해가 안되네 빰 밟고 안되네 노우 노우 죽고 음 정의하지가 엄청 빡세죠 저걸 어떻게 해? 카운터 굿바이 음 조금씩 우와 대박 거기서 엎어 상당히 개점 우와 아프다 말도 안되게 아프잖아 짠손 나이스 방어 좀 아쉽다 그죠? 슈 돌 샤스카 원투 슈플 슈 돌 나이스에 헐 헐 정의하지는 슈 돌 앉아서는 못디우겠대요 그래요? 그럼 슈 돌 잔뜩 써야죠 오른잡기 원투 따닥 발목 발목 2타 아니야 포스리 짠손 노우 죽고 되나 굿바이 이골드 어서오세요 키티 엠엑스 hd 님 안녕하세요 오신김에 팔로우 버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게 아니라 왜왜왜 또 이번에 제 쪽 사운드 잡혔으니까 여러분들 사운드 날라갔을 것 같은데요 렉봇 맞죠? 맞죠? 맞죠 맞죠? 제 목소리밖에 안 들리죠? 이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음 승단 어퍼 내 어퍼는 왜 OP에 원투를 헐 헐 흥 아니다 이 광개 미니마 발목 2 에어레이트 실패 괜찮아 진않구나 벽붕 조심 지금 어우 저게 닿았네 굿바이 나이스 짬발 잘 흘렸구요 어딜 가시나 빠밤 꽝 샤프 안되구요 사흥 확정 패 아니 저기요 반시계가 잡는구나 아 쳐 말았네 흘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사망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나이스 어퍼 좋았구요 레이지 온 음 무엇 오케이 음 직접 보기 전까지는 문제점을 알 수 없을 것 같다고요 알겠습니다 아니다 이 매크로야 제발요 제발요 어퍼가 안들어가네 퀘 퀘 퀘 anno 으 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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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커써커님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.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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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민기 헐 왜 저게 맞지 양잡 아 죽어간다 죽어가 굿바이 승진을 오는 족족 다 막아내고 계시다니 케케케케케케 그렇게 쉽게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레드 타임되면은 중단기를 엄청 깔아야겠다 미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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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클로 결정입니다 샤프 플랑마발 실패구요 나이스 병력장 벽에 어떻게든 몰리면 게임이 터져요 노우 죽고 헐 2타가 왜 1타가 왜 안 나왔지 횡신분권 그런거에요 나이스 요거 조금만 더 신경써서 그걸로 띄울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노우 노우 죽고 병력장 구석이죠 또 죽고 저도 딜캐 지금 잘 못하고 있죠 뭐지 짬바리 왜 나가 좌스카이 좋았구요 빠밤 벽광 좋아요 한번 가봐요 앉아 굿바이 날목 잘했죠 하단 왠어퍼 원투 원투 미들 하이 스볼 로하 뺨 뺨 뺨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머리 이것저것 다 써가면서 해봤는데 안되네 안되는건 안되는거임 슈우돌 루즈샤풀 왜 못씁뇨 도대체 축구 백방 방금 무엇 지금 이죠 먹잇뭐에요 교수님 지글 맘에서 쓰셨을텐데 지금 교수님 잡고 올라가려그러면 한 7연승 해야되죠 포기할까요 그냥 보내드릴까 호밍기 좌스카 어퍼 좋았구요 분리프레임 심리전 퍼펙트 에어팡으로 벽걸이 조금 부족했네요 꽝 만피 레아 무엇 그바이 교수님 궁디팡팡 예아 원투 이런 죄송합니다 병역장 꽝 진군 철상고 노우 병역장 나이스 마지막 기회 무엇 아 속상해 하단 쇼돌 원 원 원투 플레 쇼돌 빰빰빰빰빰 에이앙 굿파이 방음정판 이겼으면 또 어떻게든 승단 초지 하는건데 아깝다 포스리가 확정 원투 촛 노우 나이스 벽이죠 밟고 안되네 양잡 양잡 잘 풀어주고요 노우 저게 왜 안다임 나이스 슈 도 좋았구요 불폭풍 2타 그리고는 뛰어가서 에어레이드 3타 안되구요 삐 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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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레이드 3타로 메모리 굿파이 승진이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게임 사운드가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듣기에 심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멘트 쳐볼게요 1400만 번의 미래를 보고 왔지만 그쪽엔 오직 오른자 뿐이었어 미클 앉아 앉지 않죠 헐 나는 거기서 왜 일어났는가 바보가 바보구나 맞다 죽고 죽고 아니 왜 왜죠 포스리가 확정 헌신차 슬카이 좋았구요 벽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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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이네 아니었네요 노우 노우 너무 잔인하잖아요 이건 죽고 죽고 오케이 근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멘트 칠 여유가 없어요 교수님 상대 맨날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인가요? 안 닿을 것 같은데 낮은 100번? 그렇죠 로하2, 밟고 슈돌, 에어레이드 2타, 슈돌, 나이스 발목 꽝꽝, 예, 굿바이 죽이고 하단 2, 4, 4 안되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교수님 잠시만요 잠시만요 교수님 헐 이게 게임이 아 게임 아니었지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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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할 뻔 슈돌 로하2, 밤밤, 슈돌 로하2, 밤밤, 밤밤, 안되네 일부러 카운터는 안착하셨네 짠다 에어레이드 3타 투포, 촤, 슥, 안나가죠 슈돌 우와 엄마 왜죠?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거죠? 와구 냄새 맡았는데 와 쩐다 진짜 교수님 와 이 세상에 플레이어가 아니시죠? 죽고 교수님은 지금 저렇게 유유가 넘치고 계시는데 승단 사이드킥 맞고 계속 앉아있는데 음 그런가요 와 비 진짜 시원하게 내린다 다행이에요 짝짝짝짝 승단 이거 막으면 아마 흐름이 넘어올 것도 같아요 빠밤 나이스 죽었죠 제가 에어레이드를 썼어야 했구나 게임 지금부터 좀 막하실 거예요 아마 아아앗 발목이 1프레임이 늦죠 아아앗 가드했는데 가드한거 같은데 저기요 선생님 잠시만요 교수님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하하 마지막 찬스인걸 마지막 찬스인걸 어휴 어 아무거나 노래님 천원 허망 감사합니다 충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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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상 어 아니 왜 슈돌이 안다 아아 헐 대시에서 바닥 철산구 무엇 와아 대박 저는 이렇게 또 세월의 빅현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중이죠 웨이브사응 싫어해요 죽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유류진 교수님 감사합니다.